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뉴욕 기독교 방송은 2023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창조론과 성경신앙회복을 위한 2차 신앙테마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CBSN 대표 문석진 목사가 기획하고 직접 가이드했고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 온 47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노아의 방주박물관, 창조박물관, 에즈베리 대학 등을 방문하며 창조론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박물관에서는 방주의 구조와 기능, 홍수 당시의 생태계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현장을 방문한 K 목사는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도 참 유익했지만 에즈베리 대학의 체프를 방문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석진 목사는 이번 여행은 참가자들이 창조론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창조론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키 도쿄방송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 에즈베리 대학 탐사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갱신이 미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방국무부는 6일 H-1B 외에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현장을 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모디 인도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일부 취업비자들을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시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공개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H-1B를 취득한 한국인은 2,922명이며 L비자는 5,218명이 받았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의 4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했다며 낙상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의도치 않은 낙상이 주원인이 된 65세 이상 사망자는 10만 명당 73명 꼴이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5년 전보다 18%, 약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인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 77%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로에 난간 또는 손잡이 설치,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카펫 설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 의자나 테이블에 올라서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등을 조언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콜롬비아 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첫 번째 강의에서 여전한 인기를 실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7일 전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월 콜롬비아 대 SIPA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의 수업에는 800명이 넘는 수강 희망자가 몰렸고 대학원생과 학부생 370명이 최종 수강자로 선택됐습니다. 수강자들은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신원 확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라는 이름이 붙은 이 강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국내 여론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국무장관 시절의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도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